저희가 휴가를 좀 드릴 거예요. 사실 저희 멤버들끼리도 정말 셋이 뭔가 어딘가를 놀러 간 건 정말 오랜만이라 난 내중교육을 이용해 줍니다. 빨리 가야 되는 거죠? 수고하자! 성공! 성공! 반대야! 반대! 반대야! 반대야! 잘못 왔어! 잘못 왔어! 오 마이 갓! 반대로 가야 되네? 아 근데 제가 운전해서 아는 게 좋다. 사람처럼 속같은 느껴지는 추억이 뭐예요? 장작이요? 아아아아! 구울 때라고? 아아아아! 한 번 하고! 한 번 하고! 세 번! 두 번! 세 번! 한 번! 오 잘했어. 두 번! 오! 두 번! 으아악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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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겼어! 이겼어! 아이씨! 갈라진 거 아니에요 이거? 자막을요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아 거기서 거기 있다! 나이스! arkan! 아이씨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다시 하나 둘 셋! 기뜨! 넣어! 얼마나 넣어! 네가 알았어 넣어봐! 야 그럴컬해 야이 Лю워야! 여, 여, 여 근데 이상하다 이야 야 우리가 만든 것 중에 겁나 맛있어 보인다 와 소금, 소금 찍어놔 소금 우와 뭐라 닭, 아니다 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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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 아우, 물 진짜 시원하다 박지 씨를 한 번 할게요 네 그래서 두 명을 골라서 두 명이 여기 정리하고 박계정이요 잠깐만, 아기네 뭐 왜 이렇게 빡빡해 이거? 아, 막 쏟아 시작 1 2 3 2 2 2 3 2 3 2 2 2 2 야, 노래 안 가는 오늘 못 가겠어 2 2 2 3 2 3 3 3 3 4 4 4 4 4 4 가정적인 남자 멤버 중에서 제일 가정적이에요 아, 쟤 새로다 아, 나 원래 고기 국무가 되게 좋아하는데 네 예전에 뭐 소송 뭐 이런 사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에 우리가 이제 20대 초중반 나이 때 조금은 빠르게 이제 남들이 잘 겪지 않는 그런 일들하고 예를 들면 새로운 환경에 많이 부딪치면서 그게 굉장히 자기가 혼란일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보면 즐거움일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바빴던 거야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많이 좀 못 보았던 사실 그런 이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래 보자 오래 알고 지내고 오래 보고 오래 볼 수 있도록 건강하고 나 이거 진짜 바라는 거예요 딱 하나 네 네 가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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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만. 진짜 아쉽지. 이번 여행은 타임머신이었던 것 같아요. 10년 전의 타임머신.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? 13시절 때 막 놀이터 가서 숨바꼭질하고 그런 게 막 솔솔 떠오르고. 저희가 활동해 온 것들이 뭐 10년 넘게 있잖아요. 가장 메인 테마 같아요. 뭐지. 이제 날 봐 널 보고 웃긴다.